일라오이 말고 중립이라면 임만하세니 아 아까 뽑힌 건 아니잖아요 아 안돼요 그나가 그 싸주신 분한테 예의가 아니에요 헐! 우와! 야 IP가 없는데 IP가 없는데 나 이거 결제 못하는데 모바일 심으루 잠잠잠 여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기다려봐요 내 동료들 있어요 제 유튜버 동료들이 있거든요 감성팔이하면서 말하면 선물해달라고 하면 얘네들은 선물해 줄 아이들이거든요 얘들 안녕 안녕 어? 아니, 나, 나 얘들아 일라오이 일라오이 챔피언 선물해 줄 애들이 있니? 착한 친구 있니? 일라오이 착한 선물해 줄 친구 있니? 일라오이 필요하면 내가 지금 만원 충전해서 해줄 수 있는데? 오! 가네야! 사랑한다, 가네야 응? 바로 가자 가네야 가네야 으응 가네야아아아아아 야, 기다려봐 야, 야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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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물하지 말아봐 이거 잘하면은 잘하면은 이거 뜬다 기다려봐 이 챔피언 조합하면 잘하면 뜰 수도 있자 그지? 자, 이거 없으면, 어 재조합하면은 잘하면 뜰 수도 있다 이걸? 이걸? 간다 갈 수 있어 나한테는 세 번의 기회가 남았어 제발 야, 누가 안녕히 드리는 자매가 생각했어 가네 제발 누, 누, 조, 간 제발 마지막 X3 가네야 준비됐어? 네요 흐흐흐흐흐흫 너무 좋아 이상하게 나왔다 LP 걸기 그래 어헣 가네야 준비됐어? 응? 준비됐어? 야 그럴 줄 알고 나 지금 준비 중이었어 아 그래? 어 잘했다 아잉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그러면? 컬쳐랜드 해가지고 로그인 한다음에 어 너가 오늘 계정에 쑤셔 너 사는거 사는거처럼 들어가 들어가? 일단은 일단은 롤에서 사는거처럼 들어가 봐 야 야 기다려봐 야 야 나 형 좀만 이따 올게 응 야 나 좀만 이따 올게 어 오케이 여러분들 아직 아직 소윤에겐 열쇠조각이 20개의 넘게 남았어 좋았어 이걸로 가자 일랑위 한팔을 위해서라면 다 해야 돼 돈 아낄 수 있어 만원이 얼 jeszcze 중요한 만원인데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murders 가네야 안녕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만원인데 안생긴....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앍 가네야. 안녕? 응 스위칭 안해? 가, 가네야. 가네야. 준비되어 있었니? 예예, 예. 형... 왔어? 아, 아까 나는 지났다. 흫, 형이 나 형이 쓰라. 형이 그냥 질렀지. 그냥. 쟤.. 집엔 버릇에 빠질까봐. 섭섭이야. 형이 미안해 가네야! 일단 보석 깨고 보자 제너아 보석을, 보석을 어떻게 깨요? 보석으로 뽑아줘요? 오? 야, 가네, 기다려봐 아직, 아직 남았다 기다려봐 아직, 아직 두 발 남았다 여러분들 아직 수인에게 두 발 남았습니다 가! 지바! 가, 가네야 아, 역시 이 방이 좋아 가네야 가네야 아, 역시 이 방이 좋아 가네야, 형 왔어 뭐, 누구세요? 준비돼 있니? ㅋㅋㅋㅋ 저기, 상하신 분이 찾아오신 거 같은데 가네야 ㅋㅋ 둘이 좋아해? 강접자 가네야 형 왔어 거지같은 놈 스킬이 뭔지 한번 볼게요 후려치기에 피해량이 음, 후려치, 쓰려, 후려치는 거 쓰는 거고 처음에 못 찍냐?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? 처음에 못 찍어요? 와! 아! 멘탈나가! 아! 어떻게 쓰자는지 모르겠어! 얘 얘 얘 막 들어 그냥 오케이 할 수가 없음 워어어어어어어어 얘 얘 얘 막 들어 그냥 뭐 아직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워! 아! 아씨! 야 그거 어떻게 쓰는 거야? 야 그거는 왜 축소가 안나가요? 내가 하는 일 나오는데 축소가 막 나가는데? 속숨을 아 짜린나네 빨라 미루어 아 나 잘못 썼다 아우 씨발 이 개새끼 근데 이제거든 아 이 씨발 너 니 잡고맞아 야 이 개새캐 야 이 씨발 넌 내가 잡고맞아 이 개새캐 아깅 비트 앗 다음 Yu-G нравится 저희 넌 우리나라 ega 센피ér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